붕어빵 장사를 하고 있는 25살 이지현입니다 멀리서 보면 프란체스카같이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환불 받으러 가는데 붕어빵 환불해달라고 한다? 그럼 이제 절대 안 된다 안녕하세요 메이커.. 아 메이커.. 잠시만요 아 이미 안 쓸려 안녕하세요 무신사 에디터 소미솔입니다 무신사 크루 은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무신사 크루의 이서영입니다 일단 키가.. 제가 좀 목이 아파서 혹시 의자 없나요? 키가 좀 많이 커가지고 오늘 사연자분 지연님 한번 모셔볼까요? 지연님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산에서 붕어빵 장사를 하고 있는 25살 이지현입니다 붕어빵을 너무 좋아해서 회사 퇴사까지 했습니다 동네에 좀 특별한 붕어빵 사장님이 되고 싶어가지고 신청하게 됐습니다 이게 평소에 입으시는 그런 룩이신 거죠? 야치마에다가 이렇게 팔토시 하시고 약속 나갈 때는 어떤 식으로 꾸며 입어요? 이 정도까지 편하게는 아니지만 그냥 캐주얼하게 입어요 최대한 무난하게 아직까지 제 스타일이 뭔지 잘 몰라서 마네킹에 입혀져 있는 대로 주로 많이 사요 지금 입은 룩도 마네킹에서 매치된 거 그대로 사서 입고 다닙니다 어떤 스타일로 변신을 해보고 싶은지 약간 좀 시크하고 약간 섹시한 스타일도 입어보고 싶고 붕어빵 할 때 입는 편안한 룩보다는 좀 더 신경 쓴 룩이면 괜찮다 일단 오늘 순서를 제가 오늘 첫 번째로 해보겠습니다 자신감이 궁금하신가요? 기대되죠 지연님? 기대되죠? 도전해보겠습니다 실물 확인을 하러 지연님 한번 불러볼까요? 네 지연님 나와주세요 귀여워 예쁘다 귀여워 롱블랙 원피스에 바라클라바가 유행이어서 희롱성까지 챙겨드렸습니다 지연님은 누군가 자기를 꾸며줬다는 것만으로 예쁘셨어요 그리고 신발도 약간 뾰족한 느낌으로 빼서 마냥 귀엽지만은 않게 약간 시크한 느낌도 추가해줬습니다 요새 유행하는 볼레로 가디건을 같이 매치를 해서 크롭하니까 다리도 좀 더 길어보이고 가디건에 빨간색 포인트와 가방과 그래서 빨간색 포인트를 블랙에다 귀엽게 줘봤습니다 일단 여기서 가장 마음에 드는 포인트 하나를 꼽으면 일단 이거가 좀 신박했어요 신박했고 이 가방은 딱 끝나고 현금 딱 넣고 현금 딱 넣고 현금 딱 넣고 이제 친구들이랑 놀러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조금 귀여운 게 바라클라바 여기 라벨이 물고기예요 저도 몰랐어요 이게 약간 붕어빵 같은 컨셉이어서 뭔가 그거 되게 귀여운 것 같아요 의도치 않은 의도했어요 의도한 거예요 지나가다가 멀리서 보면은 약간 그 프란체스카같이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쁜데 이렇게 가다가 약간 멈칫 한 번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멈칫하면 오히려 좋죠 멈칫해서 고맙다 아니요 그 멈칫이 아니라 그 멈칫이 아니라 이 멈칫이 아니라 이렇게 간다 이렇게 간다 그치 그럼 다음 거 넘어갈까요? 안쪽에 이제 미솔린 착장 입고 계신 거죠 지연님이 네 맞아요 그냥 바로 불러볼까요? 저도 소감 한마디 정도는 시켜주셔야 그럼 소감 말씀해주세요 왜 이렇게 비아냥거리시게 됐지 갑자기? 되게 깐죽되시는데 지연님 나와주세요 귀엽죠 네 셀프로 귀엽죠 패턴이랑 이제 컬러 같은 거를 많이 써봤어요 좀 활동성 같은 거 생각해서 데님 팬츠를 매치를 했는데 여기서 약간 힙한 포인트가 치마같이 보이는데 이렇게 안에 바지로 이렇게 너무 그런가요? 다시 갈까요? 체크보드 패턴이 되게 유행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디건으로 입혀주고 가방은 되게 스포티하고 이 코트는 포멀한 아이템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식으로 믹스매치해서 나오는 그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믹스매치가 되게 옷 잘 입는 사람들이 많이 활용하거든요 어필 깨알 어필 조용히 하세요 제 차례니까 코트를 보시면 완전 이렇게 영한 느낌인데 이런 식으로도 한번 입어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죠? 네 맞아요 처음에 솔직히 이게 뭐지? 거기다가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했는데 다 뭐지였어 봤을 때 있지 않았을 때 생각보다 너무 잘 어울려요 좀 튀기도 하는 것 같고 좀 눈에 딱 보일 것 같은 딱 봤을 때 되게 옷 잘 입는 사람 같잖아요 맞아요 치마 레이어드 된 부분이랑 이 바지 다리 부분이랑 색깔이 약간 달라서 그게 조금 더 독특하고 매력 포인트인 것 같고 이렇게 치마가 이렇게 다 연결돼 있어서 뭐 이렇게 겹겹이 입는 그런 형식이 아니라 레이어도 되는 앞에만 이렇게 스냅이 있어서 그냥 바지 입고 여기만 이렇게 달아주시면 허벅지 컴플렉스인 분들은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컬러 조합이 다 조화롭긴 한데 무채색 인간인 저로서는 조금 어지러워요 신발을 차라리 조금 더 아예 올 화이트로 좀 더 깔끔하게 뺐으면 더 어지러운 느낌이 덜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코트 입고 여기에 스포티한 가방을 맸으면 안에 지금 패턴이 다 거의 가려지고 하면은 이 신발이 포인트가 여기서는 되고 이제 벗으면은 시선이 되게 쉽게 가디건으로 가잖아요 논리적이네요 네 인정합니다 인정해요 아 그쵸 저는 항상 원인과 결과를 중요시하게 생각을 해서 제 착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제 착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지연님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되게 우아해졌어 아까랑 또 다른 느낌이죠? X-E 라는 그 부분에 사실은 저는 제일 많이 집중을 했었던 것 같아요 레더라는 소재감을 좀 이용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레더 원피스를 같이 했고요 V컷이 들어간 롱 부츠를 통해서 다리가 더 길어 보일 수 있도록 한 톤으로 다 매치를 시켜서 더 키가 작아 보이지 않게 그런 식으로 이제 매치를 했고요 제가 좋아하는 올블랙의 원컬러 포인트 노란색으로 포인트를 다 같이 한 그런 코디를 했고요 맥클라스 T자 모양이랑 허리에다가도 이런 좀 심심하지 않게 이런 주얼리를 같이 매치를 해봤습니다 환불 받으러 가는 룩 같기도 하고 붕어빵 환불해 달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절대 안 된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룩 아 제가 뭔 느낌인지 알겠어요 프란체스카 느낌 제 거는 약간 필터 끼워져서 좋게 보이는데 롱 부츠 신었을 때 약간 답답해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약간 좀 시원해 보이고 딱 키가 좀 더 커 보이는?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딱 봤을 때는 너무 좋은데 약간 그 활동성에서 보면은 레더 소재 자체가 그 신축성은 있는데 너무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행동하시는 그 반경이 앉았다 일어났다잖아요 그래서 그 행동을 반복하시다 보면 조금 신경 쓰일 수도 있겠다 라인도 적당하게 되게 살려주고 이 가방이 되게 귀엽잖아요 이거 진짜 예쁘다 이거랑 감동 받으셨나요? 네 애넬로 칭찬을 더 많이 해주시네요 악플 달릴까봐 아주 칭찬 기계가 돼보려고 저는 활용도도 있고 색감 포인트도 있고 바라클라바로 붕어빵 사장님의 느낌도 더 뿜뿜 낼 수 있고 프란체스카보다는 예쁜 알바생이 더 좋잖아요 색다른 느낌 내거나 캐주얼 룩을 편하게 입고 싶을 때 하나씩 더 해주기 좋으니? 이대로도 많이 놀러 가신다고 또 하시니까 결국에는 자기가 익숙한 옷을 짚게 되거든요 잘 고려를 해보시고 선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떨려요 너무 떨려 매 순간 돌아오는 매번 해도 진짜 매번 떨리는 것 같아요 맞춰줘야 돼 알겠어요 지연님 나와주세요 진짜 놀랐어요 대박 너무 반전이다 진짜 반전이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 와 그냥 추앙적이었겠네 다행이다 저희 앞으로도 많은 옷들 많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 많이 봐주시고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